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어려운 시장 문제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풀어가시죠.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그래도 2600선을 좀 지켜내고 있다는 거고요. 또 코스닥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방향성 없는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난주까지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단계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장이 펼쳐지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실망감을 노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표현들보다는 시장이라는 것이 달리다 보면 조금 쉬어갈 때도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쉬다가 다시 또 한 번 더 달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 자체가 고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7월 25일, 26일 날 미국 FOMC를 통해서 금리를 인상할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될 건데 그 부분은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오더라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만약 금리 동결을 한다면 예상했던 동결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7월 12일 날 변곡점 이후로는 이미 시장은 상방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쉬어가 돼 뒤로 가지 않는다. 결국에는 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가지 않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매수로 임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 우상량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체크 포인트 살펴보죠. 오늘도 포스코 그룹주가 강합니다. 리튬주와 함께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희가 4월에 포스코 홀딩스를 또 원픽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오늘도 52주 신국가를 달성하는데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대형주들은 잘 안 움직입니다. 한 달이 지나더라도 10%에 대한 변동폭이 안 나오기 여사인데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20% 이상 지금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만큼 이 포스코 홀딩스라는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리튬이라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증권사들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양상들인데 우리가 리튬에 대한 가격은 전년 대비해서 보면 약 3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면 확정될수록 이 리튬에 대한 부분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2차 전지에서 이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이 포스코라는 기업 자체가 원소재부터 나중에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까지 이어가는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했다라는 부분 자체에서 시장을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였던 기업 중에 한 개가 또 포스코 DX가 있습니다. 이 포스코 DX가 오늘도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중요한 부분 자체가 포스코에서 신규적으로 착공이 들어가는 스마트 공장에 대한 모든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게 바로 포스코 DX라는 거거든요. 포스코 DX에 대한 실적적인 재평가가 동반되면서 상승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재평가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을 봐야 될 것 같고 이 무거운 포스코 홀딩스가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것은 이런 상승세는 좀 더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부로 해석이 필요하고요. 오늘 이런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금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량이 지금 우리가 인터넷상의 밈 주식입니다. 상당히 금량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튜브를 조금만 한다면 다들 금량 얘기하는데 금량만큼 포스코 홀딩스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늦은 거겠죠? 지금이라도 보셔야죠. 대형주들은 한번 추세를 잡아버리면 이 추세가 쉽게 걷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적어도 한 1년 이상을 생각하고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포스코 홀딩스는 분기배당을 합니다. 그 분기배당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단이 강합니다. 지난주에는 반도체 후공정 쪽이 강했다면 오늘은 전공정 쪽에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반도체 쪽 상황도 한번 살펴보고 가죠.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반도체 공정 안에서도 전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거기에서 국산의율이 높은 기업들이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들인데 오늘 PSK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SK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바로 PSK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약 2.3%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PSK이고 오늘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인데 그만큼 전공정 장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큰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과 연관된 기업들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가온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급등 양상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당일 15% 이상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디자인하우스라고 하는 펜리스와 이런 전공정 파운더리를 이어주는 중간다리 과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승세 자체는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기업들이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온칩스 말고 나머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또는 코아시아도 마찬가지로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오늘 로봇주입니다.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에 나서는 시장인데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뉴스가 나왔던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 스마트 제조시장 2027년까지 연간 13%씩 성장할 것이다. 라는 가파른 성장세에 대한 뉴스가 지금 현재 이슈가 된다고 봐야 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착공이 되는 대부분의 공장들은 이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광세를 보이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웹파일 거리로 움직이는 로봇들이 우리가 흔히 협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런 로봇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의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현재 오늘 넥스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 상한가 달성되는 모습들이었고 유로메카라든지 SPG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삼성 SDS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무인 공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무인 공장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럼 그 무인 공장을 구축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 포스코는 포스코 DX라는 기업이 있고 LG는 LG CNS라는 비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삼성은 누가 할 것인가? 결국 삼성 SDS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공장 자동화라든지 무인 공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부각될수록 삼성 SDS에 대한 재평가는 상당 부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오늘의 상승세는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상승세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삼성과 로봇 하니까 뭔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생각이 나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4월 28일에 소개해 주신 JVM도 어느새 수익률이 40%를 넘었더라고요. 제가 이 기업을 말씀드릴 때 별 걸로 다 엮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자동화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거거든요. 시대적 흐름이 자동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 조제 자동화도 말 그대로 자동화입니다. 그럼 이런 조제 자동화 관련된 부분에서 JVM이 현재 독가점적인 위치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전에 다시 한 번 신고가에 대한 추락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공장 자동화 관련주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감속기도 따로 한 번씩 보셨고 카메라도 한 번 같이 보셨는데 결국에는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이런 공장 자동화 바로 자동화와 무인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에서 감속기라는 것은 관절이 뜻하는 부분인데 이 관절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오늘 대부분 다 반등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작은 관절이나 큰 관절에는 상관없이 현재는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메라는 당연히 이 로봇들의 눈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카메라 관련주들도 현재는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TV에서 많이 보는 로봇들이 대부분 다 협동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로봇이 번갈아 가면서 설비에 담당한다고 해서 협동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이 옛날처럼 사람이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현대위화가 담당하기 때문에 현대위화도 중요한 부분 그럼 T로봇틱스라든지 SBB테크, 로봇스타, 그리고 레인보우 로봇틱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다음 그림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화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송.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을 로봇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송 관련된 로봇들이 가장 실적적인 부분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적인 관련된 이송 로봇들 보시고 시템 구축, 삼성 SDS나 링크 제네시스, 포스코 DX, 대기업 중에서는 현재 삼성 SDS만 안 올랐습니다. 안 오른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피 공개해 주시죠. 앞서 우리 건미정 앵커가 힌트를 조금 드렸습니다. 바로 이 레인보우 로봇틱스라는 기업, 삼성과 로봇, 그러면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보고 우리가 이 레인보우 로봇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외팔거리 로봇들이 대부분 다 협동 로봇에 해당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봇틱스도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좀 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매출도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요즘은 식당 같은 데 가면 서빙 로봇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서빙 로봇을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이 레인보우 로봇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플레이팅의 서빙 로봇이 100대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MOU를 맺었다. 뭐 이런 이슈들이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도 성장 가능한 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잡는다면 10만 원 넘어야겠죠. 10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7천 9백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지뢰탐지용 사족보행 로봇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VI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 이게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뉴스일까요? 뉴스는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뉴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문도 뉴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최근의 시장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분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을 좀 보자. 현재 로봇 관련 주안에서 레인보우 로봇틱스에 대한 수급이 개선되는 흐름은 돈이 들어온 데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출하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보다는 수급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레인보우 로봇틱스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